자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휴폐업입니다 휴폐업신고인데 휴폐업신고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가 되겠는데요 우리 그 핵심비교정립프린트 한번 볼까요 51번 핵심비교정립프린트 51번에 2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51번에 27번입니다 51번에 27번 28 29 30입니다 27번 휴폐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휴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당연히 원본입니다 사본이란 말을 없으면 원본입니다 원본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인데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미반납도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신고하는 거죠 변경신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사전신고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무소 이전신고는 사후신고였죠 이전신고는 사후 11인이 하는데 휴폐업신고는 미리 사전신고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전신고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휴업은 무조건 다 신고하는 게 아니라 휴업신고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3월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월 우리 프린터의 숫자 다 정리되어 있죠 43번에 1번에 있습니다 43번 1번 밑줄 치십시오 43번에 1번에 있습니다 3월 이하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개월 휴업하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규정 없다 맞죠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만 휴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우리 교재 11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군대 가는 경우 3번 치약, 학교 가는 경우 4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되죠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113페이지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113페이지까지 다 했는데요 112페이지 112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3번 휴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휴업,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3조 5항에 따라 중개업, 휴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중개업, 휴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2020년도에 신설됐네요 2020년도에 신설됐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폐업신고를 여러 번 해봤는데 폐업신고를 등록관청에 폐업신고하고 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하고 두 가지를 두 군데 다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공부에 보면 세무서 출장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멀리는 안 가는데 세무서에 가면 분호표 뽑아서 기다려야 돼요 등록관청에는 분호표 뽑아서 기다리는 경우는 없는데 따라서 이제는 한 군데 가서 두 가지 신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할 수도 있고요 세무서에 가서 중개사무소 폐업도 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 군데 가서 폐업신고를 하면 행정관청이 관계자료를, 서류를 송부해 주게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 2020년도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통보를 보면 등록관청이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우리 암기프린트 25번에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25번에 6가지 암기프린트 25번 1번 등록증 교부는 통보를 하는데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사무소 이전신고 그 다음에 4번 휴폐업신고 5번 고용관계 종료신고 6번 업무정지 등록취소 저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자격취소, 자격정리는 통보하지 않죠? 그래서 6가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는 것 우리 핵심 비교정리프린트 암기프린트 이거 4페이지 2장인데요 앞뒤로 복사하면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카페에 공전무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B4로 되어 있으니까 A4로 축소해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죠 A4 용지밖에 없다면 자 휴폐업신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은 휴폐업신고 이거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 시험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인데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니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고요 해당사항에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단원별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 만약 궁금한 점은 있으면 카페에 질문코너가 있으니까 질문 올리시면 지체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8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와 책임 중요하죠 권리는 중개 보수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보다는 의무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금지행인데요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이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11번 1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이가 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이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입니다 등이라고 하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됩니다 금지행이니까 하면 안 되는 행위죠 첫 번째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인터넷에 우리 공전부 카페에도 질문을 많이 올리시던데요 매매 중개는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던데 매매 중개업은 가능합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이 주된 업무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을 해야 되는데 중개업을 안 하고 직접 직장 사는 거예요 집을 샀다 팔았다 매매업을 하면 안 되고요 매매 중개업은 됩니다 매매하는 거 소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되지만 직접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그 거래 상대방이 불척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고 매매 중개업은 가능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가능하다 임대업 X 이 말은 금쟁이가 아니다 이 말이고 금쟁이가 아니니까 가능한 거죠 임대업이 안 되면 건물주들은 중개업 못 하잖아요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암기 프린트는 11번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지금 119페이지를 했고요 120페이지 이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는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중개업을 알면서 우리 교재 120페이지 알면서 밑줄 치시면 되겠죠 모르고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닙니다 알면서 양가로 2번 알면서가 중요합니다 알면서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밑줄 치십시오 알면서 거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하는 행위 그 다음에 3번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 실비 초과 징수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 시험에 이게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실비도 받으면 안 된다 했는데 실비는 받아도 됩니다 실비를 초과에서 받는 것은 안 되죠 보수는 받으면 안 되지만 초과에서 받으면 안 되지만 보수 외에 컨설팅 수수료 받아도 됩니다 겸업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초과에서 받으면 초과 부분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만약에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천만원 받기로 했다면 초과 부분 900만원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됩니다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초과에서 받기로 약속해도 위반이 아니다 왜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등록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금품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건으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초과에서 받는다면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4번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어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안 되는데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있죠 그 다음에 123페이지 이 네 가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우리 암기할 때는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거 안 됩니다 청약통장 분양 관련 증서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에 주택상한사체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24페이지에 보면 6번 어뢰인과 직접거래 어뢰인하고 직접거래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거 안 됩니다 쌍방대리 일방대리는 검증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어뢰인하고 직접거래 안 됩니다 누가 개업공개사 등이 따라서 좋은 물건이 있으면 실장명의로 사도 안 됩니다 보조원 명의로 사도 안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식은 친구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 명의로 사는 것 배우자 명의로 사는 것 자식 명의로 사는 것 중개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뢰인하고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거래하면 안 되고요 거래당사자 쌍방대리는 안 되지만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7번 탈세 목적으로 투기조장입니다 탈세 목적 투기조장 안 됩니다 미등기 전매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2020년도에 신설된 게 126페이지 126페이지 양가로 68번 양가로 8번 신설됐습니다 시세의 부당한 역량 양가로 8번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계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게 되면은 3년 이하 이전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별금이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단체 구성원 단체 구성원 외의자 와 공동중개 제안입니다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것 왕따시키는 것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나눠가지고 회원업소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자 거기에 9번에 보면 이게 2020년도에 신설됐습니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중개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안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것 왕따시키는 것 이게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고요 여기까지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안하거나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 동그라미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개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27페이지 동그라미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5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중개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9번까지는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시세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 개가 2020년도에 신설됐습니다 2020년도에 신설됐다 자 그래서 1번부터 4번은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누구든지 이거 모두 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처분은 누구든지 이거는 아파트 분유의 입주자 대표의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밴드 뭐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겠죠 행정처분 대상은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를 한 개업공개사 등인데요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하면 금지행위를 해가지고 적발만 되고 아직 진역이나 벌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진역이나 벌금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됨으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겠죠 127페이지 양가로 1번 행정처분 말씀드렸고요 양가로 1번 행정형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128페이지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128페이지 5번 부동산거래 질서, 결혼행위 신고센터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